세입자의 책임과 의무조험?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지 저희 회사에서 한 명 추천해도 될까요? 사장님께서는 왜 최춘희 씨를 유독 특별하게 생각하실까?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? 좀 재미있다 생각하는 거지? 나한테 다시 돌아오면 안 돼? 야, 강준영! 이거 잘하면 너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박! 우리 차이프트 면책쟁이!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까지 아냐? 네가 나한테 실망한 건 알겠는데 나도 너한테 실망했거든 4 5 2 9 9 9 9 9 10 10 10 10 10